네 약속할 시간이 다 되어서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다 못해드렸지만 내년에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저희 참여서 더욱더 저 멋진 모습으로 함께하겠습니다. 또 이상으로 자기여성 합창단 최상환의 음악회 행복으로의 초대 여러분 행복하셨나요? 네! 행복은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 아시죠?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행복하답니다. 마음껏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. 저희는 자기여성 합창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원장님하고 직업이들하고 인원촬영 한번 부탁드릴게요. 우리 출연하신 분들 앞으로 오셔서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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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